그리고 또 소지섭씨에게 드라마 속 장면 조연을 부탁했는데요. 나는 왜 날 들겠다고? 나 되게 무거워요. 아 잠깐만. 아니 저는 역시 디테일. 베스트 커플 소지섭 신미라씨도 서로에게 한마디씩 남겼는데요. 베스트 커플 상 받은 짝꿍에게. 정말 든든했던 오빠예요.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도 보조개 있네요. 다른 사람마다 베스트 커플 상을 꼭 받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기분 넘어졌고. 민아씨랑 촬영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.